언니,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갈부치 셀프 서비스. 갈부치 셀프 서비스. 셀프 서비스.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한국 뭐예요? 수종.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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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숟가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대반 스타일의 숟. 로뽀탕. 로뽀탕. 로뽀탕? 한국어의? 한국. 한국어의? 네. 모어구 숟. 모어구. 모어구 숟. 로고가 뭐야? 로고가. 저기 팥죽? 팥죽. 팥죽.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팥죽. 팥죽. 팥죽 주세요. 뭐요? 이거. 커피 주세요. 우리? 첸지, 첸지. 첸지, 첸지. 첸지, 첸지. 첸지, 첸지. 팥죽. 팥죽. 커피에서 팥죽으로. 팥죽. 커피 빠리? 빠리? 팥죽. 뽀밍. 쯔 이거랑 팥죽. 우스, 우스, 카페인. 우스, 팥죽. 어, 뭐예요? 뭐예요? 여기야. 여기야. 원트. 여기야. 팥죽. 어, 어. 이거. 팥죽. 아. 오. 들어보세요 죄송해요 잼 잼 제가 어떤 질문을 물어보시고 싶어요 네 이게 일반적인 음식이나 한국 음식이에요 이것은 타이완의 sweet soup 그리고, 사이의 한국 도 어떤 것들은? 모든 것들은 매우 달콤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양매? 오빠 한국 장리동 한국 장리동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한국사람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GMR 너는 연구의 인스타에요 하면 핸드폰 오빠 인스타네 인스타 인스타 chao 결정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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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